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 챕터 4, Voice, 태에 대해서 공부한 것에 이어서 챕터 16, Conjunctions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Conjunction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제가 앞에서 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강의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 진도를 따라오시는 데는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갖고 공부해야 되는 문법 항목을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챕터 4에서 16으로 번지점프를 해보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Conjunctions,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 번 접해봤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본영어 문법편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면서 접속사라고 하는 걸 문법적으로 알지는 않더라도 그냥 한 품사 정도로는 익히고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 접속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게 이번 시간부터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Conjunctions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 접속사라는 개념을 익히기에 앞서서 연결장치라고 하는 공식적이지는 않은 이런 용어를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장치다. 연결장치. 연결 플러스 장치죠. 우리가 연결이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A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B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걸 사이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붙여주는 것. 이런 걸 연결한다고 하죠. 그리고 장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본드 역할을 하는 것. A와 B라는 요소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런 요소를 바로 연결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한 가지 요소와 다른 한 가지 요소를 연결시켜주는 장치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뒤에 저를 달고 나오는 주어동사를 달고 나오는 연결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 뒤에 명사 혹은 명사구를 달고 나오는 연결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장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장과 명사구 혹은 명사를 연결해줄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떤 단어를 선택할 거냐면 인이라든지, 애시라든지, 온이라든지 하는 전치사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할 겁니다. 오케이, 반면에 제가 문장을 쭉 써줬고요. 그 다음 문장을 또 써줄 건데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고 싶어. 그러면 and라든가, that이라든가 하는 접속사를 사용해줄 겁니다. 오케이? 즉,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를 연결하고 있느냐. 조금 더 정확히는 그 뒤에 무엇이 등장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치사, 같은 녀석을 선택할지 아니면 제가 A, B로 이렇게 적어놓은 저를 가지고 나오는 녀석들을 선택할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 공부함에 있어서 공부 포인트 하나를 먼저, 벌써 하나 잡은 겁니다. 그게 뭐죠? 뒤에 어떤 녀석이 오느냐에 따라서 저를 가지고 오는 연결장치와 명사를 가지고 오는 연결장치를 구분할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수원 포인트가 되겠다. 출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두 번째. 지금 뒤에 저를 가지고 나온다는 공통점이 있는 녀석들을 또 제가 뭐로 나눠놨죠? 접속사라는 녀석과 관계사라고 하는 녀석으로 또 나눠놨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언가 차이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차이를 비교해서 구분해낼 수 있는 게 또 수원 출제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 접속사를 공부할 것이고 다음 챕터에서 관계사, 관계대명사니 관계부사니 하는 것들을 학습을 할 텐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이 보충 프린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뒤에 절이 나오고 있느냐, 명사가 나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접속사와 관계사는 뒤에 어떤 요소가 따라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뒤에 어떤 녀석이 따라 나오는지에 따라서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됐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일단 접속사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뭐라고 설명드린 거죠? 뒤에 절이 뒤따라 나오는 거. 어떠한 요소와 절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접속사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접속사의 종류는 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2번으로 연결되는 거죠. 접속사의 종류는 크게 등위접속사와 종속접속사로 나뉩니다. 등위접속사는 무엇이냐? 등위, 같을 등자를 쓰는 거죠. 그쵸? 지위가 동등한 한 요소와 다른 요소를 연결시켜주는 것. 다르게 말하면 A라는 요소와 B라는 요소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등위접속사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밥을 먹었고, 산책도 했고, 친구들도 만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잤다. 자, 지금 어떠한 동사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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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구를 그냥 쭉쭉쭉쭉 나열하듯이 연결하고 있죠. 이 단어들 사이의 위계관계, 누가 어디에 속한다거나 하는 관계가 보이나요? 그런 관계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나열하듯이 똑같은 레벨을 가진 요소들을 그냥 줄줄줄줄 연결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등위접속사라고 하고요. 저희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것이 바로 이 등위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등위접속사의 종류를 먼저 외우고 가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for, and, nor, but, or, yet, so. 이 일곱 가지 단어들을 보통은 등위접속사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외우냐?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fanboys, fanboys. 이 단어들을 외우셔가지고 아, f는 for이구나, a는 end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암기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등위접속사랑 비교되는 종속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종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딘가에 약간 속태 있고, 소속되고 이런 거잖아요. 자,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게 접속사였는데 절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나를 다른 곳에 종속시켜서 연결시킨다고. 즉,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연결은 될 건데 어떻게 연결된다? 이렇게 쏙 들어가는 방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절과 절이 있는데요. 하나의 절을, 하나의 절한테 품사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명사, 예를 들어 부사. 야 절, 너네 전체는 앞으로 명사로 쓰일 거야. 야 절, 너네는 앞으로 부사로 쓰일 거야. 이런 식으로 절 전체한테 품사를 부여한다고요. 자, 그럼 생각해보기다. 제가 제일 먼저 영어를 공부할 때 익혀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그랬죠. 품사와 문장 성분. 오랜만에 다시 복습해볼까요? 품사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성분 중에서 대표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명사는 어느 자리 들어가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부어 자리 들어가고요. 동사는 동사 자리 들어가고요. 형용사는 부어 자리 들어가고요. 부사는 아무데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형용사랑 부사랑 이렇게 묶어서 또 다른 범주를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수식어다. 수식어는 무엇이냐? 또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거. 설명해주는 거. 이런 게 수식어다. 그런데 형용사는 어떤 애를 꾸며주고?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어떤 애를 꾸며준다?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명사 빼고 다가 누구냐? 명사 빼고 다니까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절 전체를 꾸며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어떠한 문법 요소에 품사를 부여한다 그랬죠? 명사랄지 부사랄지. 그렇다면 명사절, 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명사절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겠어요? 절 전체가 명사로 쓰인다고 하는 건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 전체가 부사로 쓰인다는 건 문장 성분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뭐로 사용될 거다? 절을 소식해주는 용도로 쓰이게 될 거다. 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예문을 보면서 보는 걸로 하겠고요. 아무튼 절 전체가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하나의 명사의 역할을 할 것이고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사처럼 문장 내에서 문장 성분으로 쓰는 기능을 하지 않지만 어떠한 수식의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겠죠. 됐죠? 그 다음 관계사의 하이블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접속사를 전부 다 공부하고 나서 관계사 파트 진도를 나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건 그냥 단어 암기 싸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속사 that 두 번째 접속사 whether if 자, 일단은 해석을 먼저 한번 쳐다볼게요. 해석을 보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지로 끝나는 해석을 보여드리고 있죠. 예전에, 예전에 what, what, to, do와 같이 의문사구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배웠냐면 투부정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사적 쓰임, 명사적 용법, 유닛에서 이걸 배웠는데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의문사가 나와서 의문사가 나와서 명사절, 명사구로 쓰이게 되면 해석을 뭐뭐지로 끝내게 된다. what, to, do라고 하면 무엇을 할지 how, to, do,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지금 해석이 뭐로 끝나고 있다고요? 뭐뭐지로 끝나고 있다고요. 아, 그렇다면 whether, if는 일종의 무엇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다? 의문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의문사라고 하지 않고 접속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렇죠? 얘를요. 조금 고급지게는 의문사적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분명 접속사인데 의문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의문사적 접속사라고 불러요. 아무튼 지금 의문사적 접속사의 특징으로 제가 뭐라고 설명해놓은 거예요?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의문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얘랑 비교되는 것으로 뭐를 소개하고 있다? 대사를 소개하고 있다. 얘는 의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냥 뭐뭐라는 것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확실한 걸 말할 때 접속사 that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예문을 통해서 보셔야 되고 그 예문은 다음 시간부터 교재 진도를 나가면서 교재 속에 있는 예문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아래에 등위접속사와 등위접속사와 병렬관계, 종속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가 위에서 드린 설명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등위접속사라고 하는 건 문장 내에서 문법적인 형태, 즉 품사나 기능, 성분이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요소를 대등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게 등위접속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에서 말한 건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이라면서 왜 그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먼저 구분짓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등위접속사라고 하는 건 한 요소와 다른 요소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A와 B를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절과 절일 수도 있지만요. 명사와 명사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와 형용사일 수도 있고요. 부사와 부사일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와 투부정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동일한 품사 동일한 기능을 가진 녀석들이면 그냥 연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등위접속사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제가 위에서 수원 포인트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학교 문법을 공부하시면서 접속사에 대해서 강조할 일이 있다. 그러면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거나 형용사와 형용사를 연결하는 경우가 아니라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경우 정도를 설명할 때 접속사를 강조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조금 더 정확한 정의는 뭐라고요? 똑같은 품사,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 그게 등위접속사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등위접속사라는 녀석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들어본 개념이 있으니 그게 바로 병렬관계입니다. 이 병렬관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등위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 즉, 등위접속되는 요소들은 등위접속되는 요소들은 동일한 형태와 품사 죄송합니다. 동일한 품사와 기능을 가진다 라는 것을 관계라는 용어로 풀어낸 게 병렬관계예요. 즉, 이 특징을 짧게 설명하려고 명칭을 붙인 게 병렬관계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병렬관계가 왜 중요하냐? 제가 똑같은 품사들끼리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런 거 가능할까요? 명사와 형용사 엔드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혹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걸 엔드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부사와 형용사 이걸 엔드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불가능합니다. 같은 품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병렬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등위접속사로 연결되는 녀석들은 병렬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요? 똑같은 품사와 똑같은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특징을 갖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 중에서도 이 친구들 중에서도 얘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 강의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 체크는 못했습니다. 20년도였나요? 공무원 시험 기출에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좀 비교적 최근에 기출된 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만하게 쉽다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파트인데 이런 게 문법 문제로 나와버리면 허를 찔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능에선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다른 시험들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배우게 될 접속사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렬관계랑 반대되는 개미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종속관계라는 거고요. 종속관계는 너무 이름에서부터 티가 나죠. 종속이래잖아. 뭐겠어요? 종속 접속사가 만들어내는 관계 하나의 절이 다른 절에 종속되는, 포함되는 관계 이런 걸 종속관계라고 하고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거 절 전체를 명사로 만들어, 절 전체를 부사로 만들어 이게 종속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접속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예문들을 보면서 아, 병렬관계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아, 종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통해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